자 형님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수고 많아요 셀기님 아닙니다 아 저희가 역강이라서 그래 닦아야된다 어 여러분들 상담부 왔습니다 상담부 잠시만 들어봐봐 잠깐만요 하이 봉피지님 계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환이 모다구리 맞고 오십니다 야 저 뭐 팬미팅 현장입니까? 팬미팅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요 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네 우리끼리 알아보면 되지 그게 아이가 홍수인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1년 뒤에 딱 하면 된다 어 1년 뒤에 될까? 2년 뒤에 된다 2년 뒤에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팔씨름 아까 저기 저기 자 말고 지금 팔씨름 세는 사람들 많이 왔거든 오늘은 많이 하면 안 된다 우린 다친다 가져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거풍기입니다 어 설기에요 여러분들 흥국이에요 민기오빠 환입니다 몽쉘처럼 불어난다 비제 설기입니다 말갈아는 흥국입니다 우리는 거동하리 거동하리 내 주먹 냈다 이거 형이 좀 늦어 항상 아니 내가 한 손에 뭐 하고 있을까죠 우리는 거동하리 빠네치 방금 형들이 이고 싶었거든요 형이 뭉 냈어야 돼 내가 방금 뭉 냈다 아 맞아요 조동하리 업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세팅하면 아 세팅하면 아 잠깐만요 아 예 선생님도 뭐 이렇게 없으세요 어 방금 좋겠습니까 아 예 어 알고 있으셨습니까 진짜 아니 잠깐만 이 좀 역광인데 그럼 뭐 드려야 되지 이거 딱 맞습니다 아 여기서 찍어야지 오 딱 좋다 예 창원에서 한다고 네 지금 테이블 만들어진거 예 처음으로 지금 깐거에요 오오 거제폭격기랑 제일 처음에 방송할때 오픈할라고 예 사용을 안했어 음 그런데 보안이 조금 더 됐네요 제가 세 번 정도 돌렸거든요 예 이게 좀 들어가는 부분에는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짜증나셨겠는데 그러면 짜증 많이 냈어요 이렇게 하나 제대로 놔야 되니까 음 야 약간 뭐 태극기 같은 느낌이 맞아요 일부러 예 거제폭격기랑 우리 80은 버스킹하면서 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자고 했으니까 아 한국을 좀 상징해서 한 거 근데 제대로 본거에요 어 잠시만요 혹시 쌤 껌 남는거 있으십니까 아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GS가 있네 어 좀 이따가고 음 테이블 보면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예 보면은 밑에가 잡아봤을때 흔들림이 좀 덜할거에요 흔들림이 어 에이스입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은 코끼리도 올라가다는데 쿠션은 기존의 거는 약간 스펀지가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고무가 들어갔어요 오 그러네 왜냐면은 우리 헬스장 가면은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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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모럴이라고 하는거 있죠 에모럴 깔아놓는거 그거를 넣어야지 쿠션감도 있으면서 좀 고정감으로 주거든요 아 밑에 보면은 밑에 바닥도 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고정할수있게 바닥에 아 딱 되어있구나 그전에는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여졌었잖아요 네 꼬부근 아 한 세번정도 얘기한거에요 이게 방식은 보면 그때는 그냥 막 나뭇에 보세요 나뭇에 그냥 막 꼽아놨는데 이제는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아 딱 좋네 구멍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개발해라고 한게 있어요 버스킹이 제일 적합하던거 이거 막 자꾸 이동하는게 귀찮잖아요 네 왼손 오른손 막 이게 귀찮으니까 네 엄청 귀찮았는데 힌트만 주면은 한 번에 동작 한 번에 왼손 오른손을 바꿀수 있게 아 무슨 무슨 아이디어인줄 알겠어요 알겠죠 어 말하지마 말하면 안돼 그런건 아니야 저는 힌트를 주면 우리 어렸을때 집게같은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게집으면은 나는 잡았는데 얘는 입을 벌리고 손을 펴면 얘가 잡히고 하듯이 아 약간 공학적인 부분인데 저는 공학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한 번에 뭐 우리 거제 뽑기 여기서 왼손 합시다 하면은 이런거 없이 바로 한 번에 될 수 있게 어떻게 하죠 나오면은 그건 그때 또 방송에서 아 아 진짜 저리 미국비네 완전 저리 미국비네 어 나가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요 무영토죠 무영토 거동하리죠 네 이때까지 부산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창원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거제법격기하고 저번주에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창원에 이제 팔시는 대회를 한번 만들자 네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 없고 응 그래서 만들자 하면은 창원시민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응 또 거제법격이 엄청 유명하니까 또 우리 거동하리도 유명하니까 하자고 했고 응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네 진짜 반응이 좋더라구요 네 맞아요 네 공유하기가 뭐 한 열다섯개 되있더라구요 와 확실히 중고등학생한테 인기가 엄청 많더라구요 네 도움이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그거는 이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 이 테이블이 아니구나 이 테이블이 아니지 찾고 있었다 계속 아 에라이님 그렇게 말씀하실거면 오세요 이쪽으로 누구야 고폭 팔씨름은 하수 아닌? 야 졸라 하수다 완전 밑바닥이다 아니 와서 느끼세요 와서 그냥 컨텐츠다잉 하수다 하수 하수도 아니다 완생초보다 근데 니네 이긴다 그래 온다 와서 얘기해요 내한테 그런거 같은데 아 선수들이 요 근내들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연락이 자주 오거든요 네 무슨 바람인가 압니다 선생님 왜 무슨 바람이지 마동석이 80영화를 개봉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개봉은 아니고 하지 예고편은 나왔더라구요 아 아니 마동석이랑 마동석이 마동석이 아닌 마동석님 하면 80영화를 이기시 예 왼손으로 왼손은 100% 이기고 오른손은 아 아니 이거 지금 일부러 어그로가 아니고 예예 마동석 그 배우도 엄청 팬이에요 저는 아 동석이 형 저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근데 팔씨름을 오래 못 배웠을거에요 그리고 웨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다쳤다더라구요 네 그리고 그저 폭격기는 그래도 구력이 이제 한 5-6개월이 넘는데 음 뭐 이기실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잡아봤으면 좋겠다 오 근데 팔씨름 버스킹으로 인해서 팔씨름을 알리는 문화가 많이 솔직히 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그걸로 이윤을 좀 얻는 것도 없지만은 확실히 또 영화가 예고편을 나도 나온거 봤거든요 네 기대돼요 엄청 재밌을거 같고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고편만 보더라도 좀 우리나라에 팔씨름이 엄청 그 그렇지 뭐 이기실거같은 그런 느꼈습니까 네 느꼈는데 그 영화로서는 엄청 히트는 안치겠죠 그 세상에서 엄청나게 팔씨름이 엄청난거 같이 보이더라구요 팔씨름 그저 폭격기는 뭐 엄청난 그 유도라는 운동을 해서 이미 뭐 유도는 말 안해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사실 팔씨름은 그저 폭격기도 저를 만난 생각까지 몰랐잖아요 네 저 역시도 팔씨름을 알게된게 이제 한 1년 반 밖에 안됐거든요 음 근데 팔씨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음 근데 잘 아셔야 되는거는 음 팔씨름은 힘이 세다고 한두판 하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팔이 너무 아파요 음음 맞아요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알거에요 자기 나 영화보고 나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 막 했다가 다쳐서 못오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넘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잘 배워야겠네요 잘 배워야겠네요 잘 배워야지 안 아프고 하니까 음 또 팔씨름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뭐 그 영화 나오기 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네 영화 또 나오면 또 엄청나게 더 재밌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유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하나 또 있어요 거제 폭격기가 실제로 팔씨름 버스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제 폭격기 하면 팔씨름 팔씨름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사람들이 거제 폭격기 하고 팔씨름 하면서 또 팔씨름 많이 알리는 거를 버스킹 이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음 마동성 님 팬으로서 더욱더 영화 흥행 할 수 있도록 음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개봉하면 영화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그렇죠 진짜로 아 저거는 뭐 계속 우리끼리 막 무전기 차면서 아 저건 탑롤 탑롤 근데 어 영화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영상을 좀 봤는데 팔씨름 한 사람들이 보면 조금 그 자세적으로 음 어 아주 확실하게 숙지 되셔서 하신 건 아니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든 것도 있어요 음 이게 예고편이니까 맞아맞아 제가 아마 거제 폭격기 앞에서 유도 업어치기는 한다면은 네 영화로 영상으로는 엄청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하는 사람 눈에는 그렇죠 내가 일부러 넘어가 좋네 라는 게 보이듯이 음 음 근데 좀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 BJ분들이 재밌어 한다 하니까 맞아 재밌죠 여러분들 팔씨름은 이거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학생들 여기 학생들 엄청 많아요 학생들 아 여기 학생들이 엄청 많고 저기야 도저 뽑아가지고 한 5천씩 주고 보내라 어 그러니까 나도 5천원만 갈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강좌 방송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페이스북 메시지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했냐면은 왜 창원은 안 오냐 아 실제로 제가 그 주제가 창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불안을 많이 닦은 이유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해야죠 창원은 지금 딱 봐도 상남도는 제일 창원에서 권하가라고 하지만은 아니 11시 넘어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최고 사람이 많은 곳입니까? 네 저 과기 앞에 저런 데가 더 많으면 저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맞아 제 생각 같아서는 요 앞에 뭐 상호는 말하면 안되지만은 무슨 파티 아니 나 치거나 친구야 아니 주류 대부로서 좀 이런게 뚫어라 어? 사람 개없다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석 엄청 많아야지 다 못 보여드린 거지 뭐 무슨 파티 거기서 좀 갈수있게 한번 힘좀 써주세요 네 햄버거 형님 어디계신거? 어 계신다 어 하라 하라 선생님이 이제 어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예예 몸도 좀 펴야 되니까 예 이거를 펴자 형님 응? 아 펴자 펴자 자 여러분들 이거 펼게요 아 예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 관장님이랑 예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요 창원 상남동 부산에 비해서 어찌보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또 고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좀 많이 왔는데 아 좀 뭐 뭐라야되노 좀 재밌게 좋은 추억 애들한테 또 가질 수 있게 어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야 어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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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웅이 말이죠 이런 마주꾼이 자놨사이 좋아 야 뭐고 아프리카TV 유튜브 거제폭격기 검색해줘 네 구독 꼭 해줘 싫어요 저기와봐 햄버웅이 마신거 사줄께 생방송 진행중이기다 진짜요? 어 그래 요거하면 안된다 무슨 유튜브 어 5,000원에다 주라 아 뭐 무슨 유튜브 5,000원에다 주라 햄버웅이 거제폭격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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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튜브 거제폭격기 유튜브 검색좀 해주면 안돼 네? 이름 뭐에요? 거제폭격기 근데 지금 여전히 검색하니 어 어 구독해줘 민사 안녕 거제폭격기 쳐봐 거폭 거폭 아니 좀 아파 그 폭 오케이 몇명이야 구독 햄버웅 나오지 어 햄버웅 나온다 구독자 얼마 안된다 구독자 얼마 안된다 구독자 얼마 안된다고 야 헛밭한다고 햄버웅이 얼마나 쎄 빠지게 하는줄 알아 아니 지금은 생방송이 형님은 아프리카TV bj야 어 어 자 한개 틀어봐요 오 창원 개망했네 니 몸보게 삔다 봐봐 보세요 여기 어 구독해줘 네 일단 구독만 해줄게 오 오 너무 고맙다 얘들아 아 나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거 시름이에요 팔시름 자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와서 손 한번씩 담아보세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 많이 참여해보세요 야 그사람은 내가 그사람으로 싸움 잘해 근데 마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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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만 한번 잡아옵니다 아프리카TV 이길 든지 센터장님 꼭 갈게요 야 아니 80만지 얼마나 됐어요 한 며칠 됐어요 며칠 근데 와 며칠인데 할 수 있는 너무 좋은데 기술은 한 20까지가 되네 100만정 안 나와요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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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산고등학교 저 고정색입니다 이리와봐봐 저 통화고에다 형님 다 3초만 참는다 하나 어 한번 해봐 플록씨 별풍선 100개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우리 프로경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경님께서 별풍선 100점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후원 어 그러면 손잡아서 손잡아서 얘들아 손잡아서 조금만 잠시만 고3 고3 야 아들 어허 야 음 엄마 있었네 와 오 야야야 싸우기였다 싸우기였어 선생님이 좀 말리세요 야야야 이거 왜 거폭이야? 어 거폭 창원 눈상 아니 잠시만요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대드는 식으로 눈가 뜨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아 영희님 아 영희님 창원 씨 뭐 야 지금 손도 부장으로 왔다 예 아니 잡아보세요 다시 잡아보세요 와 창원대표대 마산고등학교가 마산에서 또 힘이 제일 세요 오 야 야 야 야 싸우지 마라 선생님 오늘은 우리 하지 말자 야 학교도 학교도 싸우면 안 된다 아 정말 아니다 학교 오 이거 20분씩 담다 풀어 응 야 야 야 형님 구독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뭐야 고 고 야야야야 와 엘보파울 와 괜찮아 너거 야 세우다 아니 어디 학교 몇살 네 문성고등학교 고3이에요 문성고 나갈껴? 네 너는? 마상고 고3입니다 마상고 고3 와 동갑이네 준비됐다 너가 좀 있어 봐라 학교에서 제일 세지? 학교 제일 세다고? 현대기보다 약할걸요? 제일 세 현대기보다 약할거에요 마상고 대표 문성고 대표 우리 유튜브에서 온다 유튜브에서 온다 와 이거 무섭네 요요요요요요 두사람은 거의 뭐 아마추어 미상인 그립감을 가지고 우와 야 너가 이거 다이 들고 왔는데 처음으로 하는거다 너가 진짜 너희가 계시다 야 마상고대 문성고등학교 이렇게 밀어놓고 누구나 이겨라 누구나 이겨라 손목돌리 어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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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좋은데이다 스트롱다이다 오 야 우와 스트롱다이다 아니야? 과연 예 안다였는데요 손목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카메라가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시합처럼 하면은 예 이거 안다였는데 어 뭐야 어 잠깐만요 선생님 어 꼬마야 너희 야 너 좋은데이 나온나 마시피기 전에 다 마시피는다 내 병이가 네 병이가 다 마시피는다 묵고 시작합니다 좋은데이 주고 가요 좋은데이 한번 하자 와 야 몸 자주 검색해 이거 일반인이 아니다 영원아 여자다 야 이 사람 애기들 조금만 뒤로 가자 얘들아 시작 와 이 사람 됐나 지금 힘 안쓰는 것처럼 보여도 구글림을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와 얼굴이 보다 야 오늘 저녁에 좋은데이 한잔 먹겠습니다 이야 어 새로나왔나요? 어 예 한번 할래요? 어 떠있다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 옆으로 좀 땡겨줘 어 어 오 좋은데이 다 오 오 좋은데이 오 우리 열심히 많이 와 이만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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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 너희 집부분이 어디 계시지? 부모님 이거 보내야 되겠다 야 너희 다 빅파이다 아 개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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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겼으니까 네 아까 졌어도 아까 이 친구 다시 해도 돼 조금 이따가 다시 해도 돼 야 야 대구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공짜입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면 저희도 돼요 어 아 안돼 애들아 다친다 그리고 좀 옆에 가죠 어 어디다 한번 하자 어 어 이 사람들 1등이가 아니다 우와 이야 문성구 여러분들 화이팅 다같이 좋아요 구독하십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문성구 대표 잘했어요 와 잘한다 누가요 시작 시작 어 스톱 괜찮아? 네 아니 내가 안괜찮다 아 똑똑똑똑 거리던데 아 그 조심해야 합니다 방금은 조금 이 친구가 손목이 위험했어요 음 내가 한 번 더 잡고 봤잖아 잡았었어요 그냥 스톱해도 몇 번 했어요 내가 한 번 더 잡아줬어요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넘기지 말고 아 저도 그냥 손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이게 잘못하다가 손목이 부러져요 네 자 그럼 다음 80분 80분 네 아 예 방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샀고 말고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예 방송 많이 안 보셨어 아 저 일단 그게 예 80분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남이 사랑 0408 별풍선 10개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따로 편집해서 한번 오오 영화상데이 그 네 오 오 야 창원악마 네 우리 한번 보자 준비 시작 와 다치는 다치게 살살 살살 창원악마 다치게 하면 안 돼 아니 저희는 나 좀 이리껴 제가 칠 것 같은데 윤희용 야 와 깡나면 좋다 아 심생이 너무 많이 썼는데요 지금 바로 쳤으면 넘겼을텐데 혹시나 다칠 수 있을까봐 조금 기다릴게요 와 근데 셋이다 어 잠깐만요 와 친구 많네 와 이분 된데 세신대 아니 다칠 것 같은데 이 몇살이시냐 와 이분들 어 단단하시네 네 시작 어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뜯어지면 안됩니다 예 시작 어 잠깐만요 아니 악마니 요 잘하는 색상들 초라색 초라색도 보고 있는데 존나가 뭡니까 수정해주세요 수정 아 예 그건 제가 집니다 아 이분들 뜨시면 안됩니다 애들 하면서 너 빨리 집에 안가라 어 아니다 아니다 천천히 보고 가라 자 하고싶은 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힘 됐나 썼다 힘 됐나 썼다 됐나로 바꿔주세요 아 예 열심히 하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세요 팔씨름 하실 분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아프리카 BJ 거제 폭격기 살기 왼손요 오른손 좀 하다가 자 여러분들 오른손 먼저 오른손 오른손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 그 즉 그 분수대 앞입니다 오 야 야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오자마자 당장 달려오더라구요 야 아니 잠깐만요 만만해서 나왔습니까 근데 혹시 지금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그만큼 춥습니까 춥다구요 알겠습니다 네 와 아 악마님들 오토바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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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립니까 선생님 목소리하고 자 여기는 창원 상남동 이야 소주 한잔 먹고 싶은 동네 시작 아 만만치 않죠 아 아 아 자 다음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자 어디 사는 몇살이 누구십니까 창원 사는 성기혁 19살 성경? 성기혁 아 성기혁 성기혁 여러분들 창원 이름이 성기혁 아 죄송합니다 성기혁 성기혁? 여러분들 창원 마사는 어른들보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성기학생 아이 미안합니다 놀래 그anno 자세 나왔다 아니 어디서 참조했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보셨습니까 누구방송 보셨습니까 azo 거짓 아닙니다 거짓니다 성 송 나도 이거 합니다 어 이거 쓸데없는거 하네요 자세가 성기 여기 잠깐만 손가락 잠깐만 피를 안통하게 하면 방금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느낌이냐면 지금 설기 스타일 만약에 이기든지 설기씨랑 한번 부셔보실 자 여러분들 다칠수도 있지만 자 서로 반칙으로 엄지 뭐라노 준비 시작 이야 아니 손만 안찍었으면 이분이 이겼을거 같아 얼굴은 고개는 벌써 넘어갔는데 근데 저긴 일었을때 진짜 똑같아 이거있지 내 손톱만 저도 그럼 해봐봐 해봐봐 자세만 좋노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야 야 무지개 다 모입니다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까지 다 모였습니다 지금 어 요쪽 빨간색도 있네요 이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직 80명 개봉 안했어요 오케이 자 bj 설기님 아 설기님 워클인척 표정 뭡니까 야 조금 더 늘은거 같다 형님 이 친구가 좋은 사기잖아요 이 친구 좀 센 친구 어 내가 노동인 거풍님이랑 좀 있다가 어 너 그 친구였나 일반인 친구랑 한번 해보셨라 자 한번 어 일반인분들 아까 일반인분들 한번 해보시죠 어 경남최고 20기 졸업생 지금 경남최고 20기 졸업생 유도졸업생 어 우리 거풍 멤버였던 진주사냥개 예 진주사냥개입니다 진주사냥개 요 창원쪽에 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야 야 야 이 친구 왜이렇게센데 너무센데 아 하카 왜 이 친구 세던데 이 친구 세던데 잘하네 이 친구 와 그만하자 야 야 해줘라 해줘라 고등학생 해줘라 분하자잖아요 분하자잖아요 잠깐만 치근아 어깨 한번 보여드리라 어깨 야 치근아 약간 탐로를 막을 수 있는 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담기게 이 친구 진짜 유도 빼고 다 잘했어 몸매도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아직도 왕창 나옵니다 술을 그리 먹어도 시작 아 안되겠다 야 뭐가 센거죠 선생님 손목이 있어요 손목이 요렇게 부르는 힘이 있어요 와 그 위험하긴 해 부산 그때 그 약간 약간 아 왜냐면 탑롤들은 한번 말리면 어려운데 내가 봤을때 설계시랑 하면은 아예 상성이 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 오케이 생긴거 자체가 세게 보인다구요 불안해 할인만 오 잠깐만요 이분 어디사는 몇살 누구시죠 창원에서는 김경원입니다 몇살이죠 17살 오 17살 16살 요쪽 여성분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 여자친구 없으신 분 아니 해본다고 야 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구두트 입어서 구두트 입어서 구두트 입어서 나도 이제 구두트 입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예예 오 바가지 이쁘다 바가지 누굽니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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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네요 이야 이 친구도 배운 친구네 하이버 버스라고요 하이버 버스라고요 스타 오 오 됐어 됐어 두말 그렇게 하면 안돼 어 잠깐만 이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두번 이길게 있나 자 오 두번부터도 질거 같다 두번부터도 아니 이 친구는 약간 저희 이름이 또 17살 오 너무 센데 어디 학교 남부상고 남부상고 남상고 남상고 어 잠깐만 오바 오바 아 예 죄송합니다 남상고 학생이랑 한번 붙으실분 나오세요 오 어디 학생이죠 남고 남상고 남고 남상고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한데 예 남고 대 남상고 남상고 이야 너가 학교로 한번 갈게 형님이 너 안와도 되게 와 와 와 급식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요즘 급식이 급식이 아닙니다 엄청 세요 이 친구들 시작 오 뭐야 이게 끝났습니까 야 표정 야 야 월크린저 월크린저 아니 궁금한데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 어디 사는 몇살 누구십니까 저 대방동에 대방동 대방동 사는 몇살 아니 열여덟살 아니 팔씨를 원래 해보신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학교에서 센 편이다 와 일반인분들이랑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일반인분들이랑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고등학교 고등학교 자기야 좀 자기 학교 좀 세다 하시는 분 학교 대표단에 니 안나올거지 진짜 오늘 몬한다 그러면 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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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땀 일로 나오나 어디 사는 몇살 어디 학교 경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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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이 우와 잘생겼다잉 공부 잘하게 생겼다잉 60 60 회색 추리닝요 아 저 친구요 잘생긴 친구 해보자 좀 이따 하러 갈게요 지가 안하는거지 뭐 제가 뭐 하라고 합니까 지성 닮았다 오 아 근데 이 친구 표정이 하시는 국가대표 표정인데 시작 와 후기 아니 갚는게 진짜 세잖아 야 어짜어 어 어 어 치근아 니 여자 와이라노 이야 돈 버니까 확실히 틀리다잉 아니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어 그래 아니 슬기야 아니 고등학교 애들 나오라 켜라 고등학교 애들 상대가 몇연승 하는지 아 지금 일단 2연승 2연승입니다잉 경 어 어 어 고등학생 아니 확인 고등학생 확인 고등학생 나와주세요 고등학생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남학생중에 어 가방 가방 오케오케 보면은 안녕 몸쓸줄 하네요 와 이 친구는 진짜 잘하는데 둘사람 다 스타일이 달라서 궁금하다 아 아 와 이 친구는 아니 어디 학교 짱이나 했지 마산고 마산고 아 아까 이긴 그 친구구나 와 왼쪽도 1등이고 오른쪽도 1등입니다 학교에서 좀 센편이에요 마고대 남고 도돌려 손목 도돌려 자 마고대 마고대 남고입니다 우리 마고 남고 나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손목 도돌려 너무 꺾는다고 도돌려 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진짜 여기가 있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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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야 오오 마고냐 난고냐 야 아 와 우와 아니 경기 두번의 경기를 통해서 힘이 빠 지신겁니까 마지막으로 세다고 오 오 좀 있어라잉 좀 있다가 한번 해보자 이야 그 친구는 이렇게 위로 훅을 맡은 탐론성의 하이 훅이라고 하는 건데 하이 훅 하이 훅 하이 훅을 쓰는데 H.I. 훅 이 친구는 좀 안으로 밀어넣는 스타일이라 상성이 있는데 걸렸을 때 이 친구가 없었어요 욕마고 없나! 하시는데 욕마고 없으시죠? 욕마고! 욕마고 야구 잘하는데 아닙니까? 없고요 하실 분은 나오셔도 됩니다 방금 집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예 한 명 다시 구해오지 학생 아니어도 돼 학생 아니어도 할 괜찮아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 뒤에 짝다리 한 번 시켜보자고 진우 한 번 해보자 야 아니 횡색추리닝 한 번 하자 어 니 아이가 니 친구인 것 같은데 계속 하자는데 이게 이 친구도 훅 스타일인데 다만 요 앞에 있었던 친구 아까 우리 하이훅이라는 친구가 진우랑 붙였으면 어찌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훅이라서 이게 아마 넘어가더라도 받아낼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넘어가면 엄청 센거 근데 제가 이분한테 졌습니까? 이겼죠? 안했죠? 안했죠 안했죠? 좀 이따 보자잉 좋다 좋다 딱 잠깐만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원 또 팔씨름 그 마지막에 우리 팔씨름 팀인데 팔씨름 팀에 방송 보고 와가지고 예 진우님 회선같이 등장했다가 회선같이 졌죠? 예 첫날에만 됐나 멋있었던 분인데 아 지금도 약하게 예 좀 예 좀 약해지셨는데 지금 마약같은 껌을 딱시고 오셨거든요 예 제가 원래 게임도 안 됐어요 이분한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진짜 강하셨던 분인데 아 이거 어쩝니까 제가 좀 더 강해져 가시고 짧아야 유리한게 아니고 길어야 유리할걸 한계 편가해 감사합니다 오 발 지금 엄청 했어요 시작 그렇지 여유있다 우와 와 이야 마지막 손갓 또 잡기 좀 빠졌을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오 아 진우 형님 나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있어서 야 고등학교 뭐 이쪽에는 또 야 유튜브에서 엄청 창의리 야 요 분이 창의리라는 친구인데 이제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때 1등이었습니다 어 저도 지고 지죠 이 친구한테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예 창갑이 있습니다 10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안되네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이제 본인들이 또 세신 분이 예 지금 현재 선생님 잠깐만요 여서 여자친구 분입니까 오 아니요 여자하는데 아냐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예 오 예 어 영하나 왜요 시작 오 뭐야 오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지금 껌 갑자기 막 많이 치우시네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지금 하고 3,2,1 하고 진우 형님 아직 여러분들 후기술이라서 아직 잘 몰라요 오 진우 형님 오 진우 형님 오 오 아니 형님 어디 사는 몇 살 누구십니까 형님 창원산은 창원산은 스물아홉 스물아홉 되게 동안이다 이야 안경이 동안이다 야 아니 진우 형님 진우 형님 훅이 엄청 센데 훅으로? 훅으로 말아서 누르고 있으니까 와 아니 형님 몇 판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님 아 아 자 진우 형님 한 번만 더 어? 진우 형님 이런 적극성 없는데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진우 형님 안 다쳐야 돼 그러니까 안 다치는게 제일 중요한거 와 아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면 아 방금 엄청 세네요 와 훅으로 진우 형님을 이기준거면 진우가 이 정도로 넘어가서 사실은 시합이면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 거의 다인다 싶어 했어요 와 배드만 안 다치 손목은 거의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누나 사진 뭐 찍으면 됩니다 그 뭐 더 얘기하 그래도 별풍선 100개 형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라더 5님께서 별풍선 100점 주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너 왜 박수 안 치주시노 아 예 아 예 어 아니 아니요 왼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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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on 세 선 하 와, 파울까지. 파울입니다. 끝이 하세요? 근데 혹시 이거 남아 동생인가요? 놀러야 돼? 저보다 동생이에요, 왼쪽 풀이. 근데 저 눈처럼 보이는데? 네, 말림이요. 말림이요. 내가 보니까 힘이 엄청 세다. 거퍼, 거퍼, 실물 됐나 크다고요? 네, 지금 여기 세명 다 커요. 다 커요. 원래 여러분들 팔 실물은 팔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팔로 중심으로 이제 몸과 머리, 혈관 모든 거 다 동맥 다 써요. 오케이. 다 치겠다. 와... 진짜 안 되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손목이 열어져 친 상태였는데 일반인 것 때문에 바로 졌을 거예요. 손목이 이미 센 거예요. 아마 말리면 엄청 셀 거 같아요. 형, 영상 지우지 마시고. 네. 오른손 좀 일단 한번 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한번 볼래요? 아, 오른손요? 그러니까 아프시다더만 너 손목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손목이 가남부. 그래서 밑으로 말아서 한번 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야, 역시... 남자는 자존심 아닙니다, 얘네분들. 어, 잠깐만요, 선생님. 아, 예. 오케이. 준비, 손목. 시작! 스탑. 카운. 카운. 이게 땡기는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전부는 이게 팔이 알리네. 근데 팔이 알리네. 근데 팔이 팔이 찍는 영상 보니까 지우고 나서 와아아아아아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그래가, 다 그래. 예. 하면 안 되지? 안되지. 퍼포먼스인가?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콩콩이 나왔죠? 시작! 칼대강님! 감사합니다 스트랩 근데 물어볼게요 두 사람한테 이게 아 예 괜찮습니다 아니 손목이 사실 살짝 열렸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 멈추냈냐면 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손목이 살짝 다칠까봐였는데 이 친구가 힘이 좋게도 그걸 살려내버린거라 그래서 그 순간 그래서 질 수 있는데 그만 계속해서 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의 기술을 썼어요 뿌리치기 스트랩으로 할래요? 스트랩 스트랩 알아요? 아 되꼈다 되꼈다 하시는 분이다 스트랩 뭐죠? 스텝쇼 양 아니에요? 가봅시다 스트랩 어떻게 하시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실려면 다 한다고 하지 내가 봤을때 스트랩을 감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영아씨가 조금 불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 뭐가 힘이 좀 센 편이네 힘 엄청 세네 상만행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발력에 모든건 여기 있습니다 역시 위험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스톱을 말해요 형님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형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좋게 먼저 배에 집사는 이긴거 맞아요. 이긴거 맞아요. 이분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쨌든 이게 방송이 다치면 안되는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일 수도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1회가 넘기는 스타일인데 승패는 이분이 이긴게 맞는데 사실은 거 보기 조금 당황스러워한거에요. 왜냐면 이게 잘하면 다칠 수 있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긴거 맞아요. 이긴거 맞는데 조금 위험한 동작이 있어서 자기가 끝까지 덜 아는거에요. 근데 힘이 엄청 세시다. 힘이 엄청 세시다. 1번인하고도 한 번 좀 잡아보시죠. 보기 엄청 잘하는거에요. 와 진짜 잘하십니다. 지금 여성분 술 먹으러 언제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술 먹으러 언제 가냐고 물어보셨어요.